팔은 가볍게 허리 쪽에 뒷짐 져주시고 그대로 맨다리 살짝 굴려서 한채가 흔들리지 않게끔 중심 잡아주신 상태에서 유지하실 거고요. 그 상태에서 숨깃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안 매풀 끌어당기시면서 발바닥을 무릎을 쭉 펴주실 거고 골반은 앞뒤로 빠질 수 있게 제자리에서 중심 상태 유지 마시면서 가져오고 내쉬는 숨을 쭉 뻗어주시고 숨 마시면서 가져오고 내쉬는 숨에 무릎을 스트레칭 되게 숨 마시면서 가져오고 내쉬는 숨 골반을 트렉스 잡게 잡아주시고요. 마시고 다시 한 번 두 번만 더 갈게요. 마시면서 가져오고 내쉬는 숨에 무릎을 복부 끌어당기시면서 이도 늘어나요. 마시고 내쉬는 숨 복부에 힘으로 스프링 가져온다고 생각하시고 마시면서 제자리 손질해 주실게요. 손질해 주실게요. 손질해 주실게요. 손질해 주실게요. 손질해 주실게요. 감사합니다.